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인 캐나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반가움에 가슴이 두근두근 심쿵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추억이 생겼어요. 그 추억 하나하나를 영상으로 담아보면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으니까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모자를 쓰고 방송을 했는데요. 겨울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서 자주 썼었어요. 여러분들이 모자가 예쁘다고 많이 칭찬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추억으로 추억의 실방 1탄으로 패션실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보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사니까 유행에 관계없이 저만의 스타일로 50대 로라가 여러분께 선보이는 패션실방 함께 보실까요? 50대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함께 보시죠. 50대 prossima 50대 스포츠 한번isk 50대 플로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추억의 실방 2탄에서 다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이.